위쪽이 좀 멀긴 한데 이쪽인가 보다 가까워진다 오토바이 온다 아 기다릴걸 물로 왔어 물로 빠졌다 얘네 뭐지 바보인가 내 앞에 하나 비자 폭 있으면 폭 던지는게 나을거 같은데 집은 데 잠기고요 적어도 왼쪽으로는 애들이 좀 멀어 아이씨 오 온다 정면발견 일단 하나 봤어요 네 저도 하나 봤어요 올라오 안돼 자 올라가자 이제 어디쪽 오른쪽 어이씨 끝난거 같은데 하나 더 둘 오케이 엉덩이 잡자 엉덩이 잡은데 열둘 얘네가 방금 턴 애들이지 어 얘네가 이긴 애들 각 잡아놨어 쟤네 이거 내가 엉덩이 잡아놨어 쟤네 죽이고 쟤네 죽이고 갈게요 어쩔 수 없어 저거 오케이 저 효율 저 돌까지 가야돼 앞에 연막 있으면 더 뿌려줘 나가자 어 오른쪽에서 쏜다 오른쪽에서 끝 끝 끝 끝 밑쪽 끝 어 어 저희 아 오케 발견 돌 누운 돌 저희 아 오케 발견 돌 누운 돌 저 HP좀 닦을게요 어 한 대 한 대 한 대 오케이 M에서 한 대 돌 뒤에 한 대 맞췄는데 어 또 있네 하나 기절이야 아 둘 있다 오케이 어 돌에 하나 바로 오케이 거의 둘 하나 불 붙었다 힐리 하나 남았어 아 뭐 던질 거 없냐 다 쏘는데 내가 뭘 줘야 되지 뭘 줄까 뭘 아 와 빡센터 나 그 와중에 기절했어 살았으면 됐지 뭐 아 좋았어